네, 병아리 키우기 게임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. 어? 마우스 따라오는 것 같은데? 스타트 펜네임 음... 만초님을 할까? 만초 만... 아 영업세대구나 만... 초? 초가 이거 맞나? 그냥 만이로 할게요. 만 오오, 만초님이다. 꾸며주자. 아 귀엽다. 얘도 귀엽다. 이거 뭐야? 어... 만초님은 이게 어울릴 것 같네요. 그리고 눈은 음... 이거 좋다. 그리고 옷은 귀여워 무날라게 할게요 그리고 콧수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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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꾸미기는 됐는데 이제 다른건 어떻게 눌러야 되지? 이렇게 좋아한다 내가 남자로 콧수염 해줬었잖아요 넥타이랑 먹이로 줍시다 먹어 냠냠냠냠냠 좋아 또 먹어 완전히 잘 먹네 또 먹어 이렇게 먹이면 이제 씻어달라고 하겠지 씻겨달라고 자 먹었으면 씻어야지 또 씻어 에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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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을땐가 놀아 꽁 좋냐 한번 더 해라 또 해라 어 자전거 탈수있네 만취야 자전거 타자 어? 반순이 헐 똥주앤벨이 팔려나가네 네 이렇게 해서 병아리 키우기 게임 조금 잔인하네요 독학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